친구 비밀 지켜달라 그랬잖아요. 나 혼자 알고 있기에 너무 엄청난 일이라. 전화 끊으시고 당장 우리 집 가서 발표하세요. 그래도 돼? 하시라고요 하세요 하시라고요! 니 엄마 거품 물고 쓰러질 거야 기집애야. 아버지 엄마가 왁치받치서 얼른 몇 마리들아 치고 냈다고. 도대체 생각이 나는 게 있어요 없어요? 엄마 진짜 확 자른다. 꼬라질 년. 뭐 뭐 뭐 뭐. 내 지대가리야. 숨 쉬어 숨. 미래의 대법관 딸 미혼모 직전인데 우리 형님 어쩌면 좀. 무슨 문제야? 예. 아 궁금해 코 관절아 빨리 해. 저기. 제발 침착해. 침착! 이게 진짜 할 수 있는 일이야? 뭐가 어쩌고쩌.